이슈 파워 시간입니다. 이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뉴스를 확인해 보면서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. 오늘 월요일에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슈 파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이번 주에도 한 주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슈 주말 사이에 그리고 앞으로 살펴봐야 될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임순재 대표께서 처음으로 가지고 오신 이슈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코스피가 3200선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4월 들어서 3조 원 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3200선을 다시 재탈환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좋게 형성되고 있습니다. 과연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3200선을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최근에 시장에 견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지수를 보시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보시면서 좀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. 그렇다면 과연 코스피가 3200선에 이번 주 지금 3212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안정스럽게 안착할 수 있을지 임순재 대표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오늘도 시장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가 아침에 조금 밀리긴 했었지만 다시 회복을 하면서 지금 3200선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최근 들어 시장이 좋았었던 이유는 가장 큰 게 외국인 수급이 안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 4월 들어서 이제 이틀을 제외하고 전부 다 순매수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 매수대가 이번 달 들어간 7600억, 지난주 같은 경우는 7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었고요. 일단 이번 달만 해도 2조 9천억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가치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순히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관련 쪽도 지금 매수 쪽으로 매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. 현 선물을 전부 다 이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연기금에서 한 500억 정도 샀습니다. 그 돈 쭉 매도를 하다가 일단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걸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미국 금리가 지금 3월 달에는 1.7%까지 올랐다. 지금은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1.57%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보여진 거고요. 그러면서 이제 가치주,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 관련 주들이 조금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우나 나스닥, S&P 전부 다 거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게 미국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게 미국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여러 투자 회사들도 해외 부분에 좀 투자를 좀 늘려라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시장도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있고요. 또 하나가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1분기에 FN 가이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44조 5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한 21조 8천억 정도 됐었으니까요. 그거에 비해서 100% 이상 상승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. 단순히 1분기 시장뿐만 아니라 2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요즘 최근 들어 시장 전망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분기 지금 실적 추정치가 나오는데 연초 대비로 한다라고 한 14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상승세는 일단 상반기 내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. 하반기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. 기후회의와 관련돼서 이쪽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. 예를 들면 OCI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친환경 관련 주 ESG와 연관된 종목이나 업종도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도 많던데요. 네. 맞습니다. 22일, 23일 날 개최될 예정인데요. 미국 주도로 해서 화상으로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합니다.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도 얘기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기후지 협약 관련돼서 가장 큰 게 탄소 배출 관련을 줄이자라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표적인 게 신재생 관련 에너지 분야가 제일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쪽도 조금 관심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신재생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쪽으로 관심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풍력 쪽이다 그러면 CS윈드나 삼강MNT 같은 쪽으로 관심을 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탄소 배출권은 최근 조금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휴캠스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권을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니까 그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주 나오는 게 각국의 수출 관련, 이번 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관련된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. 아마 수출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수출 관련지 쪽으로도 조금 매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국에 이렇게 코스피가 3200선을 안정스럽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미국 시장 분위기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기후변화 화상회의 같은 것도 역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. 여러 가지 그리고 대형주들도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상승 보미텀이 있다.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주에는 3200선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임순재 대표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.